안녕하세요. 골프 전문 채널 골프야사TV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쁘고 섹시한 KLPGA 한국여자골프프로 선수 섹시킨 10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흥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 9월 8일 제8회 KGE 데일리 레이디스 오픈 2라운드 써닝포인트 cc 골프갤러리 투어에 갔다가 환상적인 섹시미에 푹 빠진 골프섹시스타 섹시킨 탑10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신의 1990년 12월 18일 생 165cm 53kg 데뷔 2008년 KLPGA 2회 2010년 KLPGA 투어 우승 2회 2015년 KLPGA 투어 우승 등으로 KLPGA 통산 3승 안신의 프로는 대한민국의 프로골프 선수로 섹시한 골퍼의 대표격으로 이야기됩니다. 외모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외모는 뛰어나지만 실력은 별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부 투어에서 3번 우승하였습니다. 더군다나 2009년 정규투어 데뷔 이후 2017년 일본 JLPGA로 건너가기 전까지 안신에는 정규투어 시대권을 잃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 데뷔 직후 외모만으로 일본에서 한국에서보다 더 큰 안신의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유현주 1994년 2월 28일 생 172cm 56kg A형 데뷔 2011년 KLPGA 2회 2004년 골프를 시작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골프 선수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명이었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SNS 사진 화보가 인터넷에 퍼지며 유명해졌습니다. 여러 선수 중에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뛰어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유명한 여성 골퍼 중 한 명입니다. 스윙이 좋고 비거리도 상위권입니다. 드라이버 비거리와 순위는 2019년 시즌 250앨드를 넘기면서 상위 시퀄에 포함되었습니다. 우승권 선수가 아닌데 인기가 있다고 해서 카메라가 여러 번 잡아주고 얼굴을 알린 덕에 인기를 더 얻고 하는 것을 외모 덕분에 얻은 떳떳하지 못한 특혜라고 보는 시선이 올드팬 사이에 존재합니다. 김자영 1991년 3월 18일생 165cm 50kg AB형 데뷔 2009년 6월 KLPGA 2회 2010년 2월 제3대 KLPGA 투어 우승 3회 2017년 5월 KLPGA 투어 우승 등 2020년 현재 KLPGA 통산 4승 프로통산 총상금 랭킹은 20억에서 30억 예상합니다. 빼어난 미모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아담하고 날씬한 이미지를 가진 투어 프로입니다. 미녀 골퍼의 대명사이며 전인지 김효주가 투어에 데뷔하기 전까지 투어에서 가장 많은 팬클럽 회원을 몰고 다녔던 선수였는데 전인지 프로가 등전 이후 최다편을 전인지 프로에 남긴 상황입니다. 원래는 수영선수 출신입니다. 두산베어스 팬으로 2012년 5월에는 2주 연속 투어 우승을 한 뒤 화제의 인물로 부각되어 두산대 기아전의 시구자로 나선 바 있습니다. 5년 후에도 두산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우승 이후 2017년 6월 27일 두산대 SK전의 시구자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박결 1996년 1월 9일생 167cm 63kg 데뷔 2014년 10월 KLPGA 2배 2018년 KLPGA 투어 SK네트워크스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우승 안신해 유현주와 함께 미녀 골퍼 3인방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실력 또한 준수합니다. 2018년 10월 28일 KLPGA 투어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에서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국가대표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여 개인전에서 금메달,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드라이버 샷이 그녀의 특기이자 주요한 단점입니다. 2017년 페어웨이 적중률이 80.43%로 투어 전체 5위를 차지할 만큼 빼어나지만 그에 비해 비거리는 243.3 영야드로 61위에 그쳤습니다. 임미소 1991년 8월 9일생 173cm 숭실대학교 데뷔 2010년 KLPGA 2배 스윙 드라이버가 눈부신 임미소 프로는 몸매와 움자 사진의 인스타 여신급 미녀 골퍼입니다. 볼빅 소속으로 골프 미션도 잘하고 임미소 속옷 화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과거 사진 무삭제도 없을 정도로 정말 예쁩니다. 신장 173cm의 내신한 외모로 주목받는 미녀 골퍼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임미소입니다. 많은 대회에 출전했으나 2005년 11월 12위의 성적이 그녀의 최근 성적 중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재능은 골프 강의입니다. 요즘 골프레슨 방송 각종 골프 관련 행사 등에서 섭외일 순위가 임미소 프로입니다. 안소현 1995년 4월 16일생 167cm A형 데뷔 2013년 KLPGA 2배 2016년 KLPGA 비바트배 드림투어 9차전 위드 렉서스 5승 2014 점프투어 5승 2014 드림투어 5승 2016 드림투어 5승의 성적입니다. 2020년 KLPGA 투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마자 유현주 안신혜와 더불어 미모와 몸매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정규 투어에 잔려할 수 있을 만큼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가 2020 시즌의 관광입니다. 본인의 시즌 목표는 대회마다 즐기고 후회하지 말자로 정했다고 합니다. 안소현은 최근 KLPGA 투어가 본격적으로 펼쳐지자 골프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 미녀 골퍼답게 필드에 등장하는 순간마다 팬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인지 1994년 8월 11일생 175cm 260mm 데뷔 2012년 KLPGA 2배 한 시즌 한국 미국 일본 3개국 모두 메이저 우승 파이틀을 획득한 전세계 유일한 선수입니다. 2015년에는 LPGA 메이저 대회인 US Women's Open에서 우승을 했는데 16년에도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달성하며 박세리 이후 최초로 투어 첫 승부 2승째를 모두 메이저에서 거둔 선수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2015년 KLPGA 역대 7번째 대상 다승 상금 평균 타수의 4관왕 달성자입니다. 2016년 LPGA 최고 신인 38년 만에 신인상 최저타 수상 동시 수상자입니다. 큰 키와 건강하고 밝은 미소 단아한 이미지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공식 팬클럽 회원수가 우리나라 최다 만명이 넘습니다. 많은 골프인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사용할 만큼 교과서 같은 스윙으로 유명합니다. 국내 프로골프 대회 상금 약 35억원, 미국 프로골프 대회 상금 약 40억원으로 추정합니다. KLPGA 통산 9승, JLPGA 통산 2승, LPGA 통산 3승 등 전세계 투어 통산 14승 기록증입니다. 드라이빙 정확도가 6위, 온그린 2위, 온그린시 퍼팅 7위, 벙커 세이브율 5위, 평균 다수 2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상위권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골프 스킬, 미키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선수의 레벨입니다. 실력과 외모뿐만 아니라 예의 바른 자세, 차분한 말투와 인성 등 골프 팬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가장 이상적인 선수입니다. 김가형, 1987년 12월 3일생, 178cm, A형, 데뷔 2005년 KLPGA 2회, 아버지가 티칭 프로여서 자연스럽게 골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균 드라이버 거리는 260야대입니다. 골프계의 패션 모델, 프로골퍼 김가형, 연예인으로도 손색없는 미모에 178cm의 헌칠간 키를 자랑하는 김가형 프로는 2002년 골프에 입문해 각종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골프레슨 및 강의 경력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경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선수로서의 재능은 물론 방송인으로서도 뛰어난 자질을 지내고 있는 김가형 프로입니다. 바디, 비트, 뷰티 등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셀러브리티들을 참여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각종 꿀팁들을 제공하며 트렌드보다 더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다음판, 네이버 캐스트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유정, 1992년 8월 19일생, 170cm, 50kg, 데뷔 2010년 KLPGA 2배, 골퍼로서의 최고 성적은 2010년 KLPGA 그랜드 점프 투어 6차전 2위입니다. 미모의 연예인과 비교될 만큼 출중한 외모로 주목을 받고 있는 누유정은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투어 프로보다 미디어 프로로 골프 팬들에게 익숙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대학 내일 표지 모델에 참여해 연예인이 우리집에 산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그 계기로 골프 방송에 입문했습니다. 방송에서 활약하는 누유정은 금방 친해질 정도로 평소엔 잘 웃고 유쾌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지만 골프를 대하는 태도와 자긍심은 진지합니다. 비록 투어 프로로서 화려한 경력은 없지만 미디어 프로로 활동하며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앞으로 누유정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손세은 1997년 11월 11일생, 175cm, B형, 데뷔 2017년 7월 KLPGA 2배, 손세은은 늘 심한 키와 배어난 이목구비로 골프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걸그룹 A핑크 손 나은의 동생 손세은이 새로운 KLPGA 미녀 골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세은은 2012년 제24회 서울시협회 장배 학생 골프 대회, 여중부 단체전 2위, 2013년 제24회, 스포트 조선배 전국 중고 골프 대회, 여구부 개인전 8위, 같은해 제1회 SR30기, 한국중고등학교 골프 대회, 여구부 개인전 3위의 수상기록을 가지고 있는 프로 골파입니다. A핑크 손 나은 언니는 춘델에 무뚝뚝하고 차가운 척하지만 은근히 잘 챙겨주는 면도 있습니다. 혼잣말로 나 이거 필요한 두라고 했을 뿐인데 그걸 다 기억하고 챙겨줍니다. 또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면 맛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서 기분을 잘 풀어줍니다. 가끔 촬영장에 와서 응원도 해주는데 스태프 간식까지 챙겨와 잘 부탁한다고 할 때는 든든합니다. 또 내가 촬영하기 전날이면 꼭 찾아와서 피부 상태를 체크하고 마스크팩도 건네줍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